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114쪽 Grammar to Reading 2번 들어가겠습니다. Of all, the natural and social events. 모든 것이니까 복수가 들어가겠죠. Natural, 자연, social, 사회, 과학에 있어서 모든 only two of them. 그들 두개만. them이 말하는게 있어서 과학이죠. 과학중에 이 두개만. to 주어 복수죠. 자 그래서 have a direct. 직접. 자 그리고 noticeable. 눈에 띄는. 자 효과를 가지는데 on은 여기서 어바웃의 뜻이요. 우리의 lives. 삶에 대해서 everyday male. 자 그 다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중에 가장 눈에 띄는 두개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 경제는 D8. 다른이죠. 두번째에요. 과학인데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에. 첫번째가 안나왔죠. 자 몇몇의 방식에서 경제라는 것은. 그 다음 경제가 지금 소개가 여기 됐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두번째 나와야 되겠죠. 일단 무조건 얘 뒤에 나와야 되요. 자 그 다음 첫번째께 도입되는게 C로 나오네요. 자 1. 첫번째께 이게 1번 시작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요순이겠네요. 자 하나는 미디얼러지 기상학. 자 기상학인데 자 동격으로서 조금 맞추고 보호에요. 자 스터디는 여기서는 연구란 뜻이죠. 자 연구인데 of weather. 날씨. 연구이다. 자 열과 추위. 태양과 그리고 비들은 effects. 영향을 주는데. 주어가 지금 1번 2번 3번 & 4번 4개니까 복수 형태. 자 우리의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자 동격이죠 여기서도. 자 어떤 방식이냐면 in the kind 종류인데. 자 어떤 종류 of clothing we wear. 그래서 대색약이죠. 자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우리가 입는 옷.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뒤에 갔어요 지금. 자 그리고 type of activity 인데 또 대색약이죠. 자 활동들의 종류인데. we do outdoor. 외부.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자 이런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첫번째 기상학이고요. 두번째. 자 이코노믹스. 경제학. 자 경제학은. 디어덜 여기 때문에 힌트에요. 두번째죠. 다른 과학인데 어떤 과학. data facts.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에. 자 each time에서는 매번.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혹은. it is spent on us. 자 it이 말하는 과정에서는 돈이죠. 돈이. 수동으로 썼어요 spent. 쓰여질 때 우리에게. 자 우리는. 자 are contributing. 진행형. 기여. 하는 중이다. 자 기여하는 중인데. 컨트리뷰트는 전체사 2 잘 씁니다. 컨트리뷰트 2 어디다? to the economy. life. 경제적인 삶인데. 우리의 나라에. 자 우리 임팩트도 네모칸. 아까. 자 포위그젠프 한번 나왔었죠. 자 빈칸 두개 나왔어요. 자 사실. 저부도 월. 세계. 자 경제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세계까지도 간다. 개인의 소비가. 확장된다는 느낌이죠. 자. in some ways. 몇몇의 방식에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it's like. 자. like는 전체사에요. 모모와 같은. 자. 이노머러스는 거대한. 자. 지그사는 이거 뭐. 사가 이게. 톱의 형태인데. 지그사 퍼즐은 나무 잘라서 만드는. 나무 퍼즐. 자. 나무 조각 퍼즐의 종류인데. 자. OVH는 소유격이죠. 여기서 해석은. 자. 후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특징. 그래서 who's. 그래서 the pieces. 여기서 명사 나왔죠. 자. 이. 나무 퍼즐의 조각들이. interconnect. 하면. 상호 연결. 되어 있는데. one, two, other. each other. 여기서는. 서로서로. 라는 뜻입니다. 자. knowledge는 지식. 자. 지식이 주어져 셀 수 없죠. 자. of the individual pieces. and their connection까지. 전체가 묶이네요. 요렇게. 자. 어떤 지식이냐면은. 개인적인 조각. 그리고 그들의 상호 연결. B. H. 지식이. 자. will help. 조동사 동사원형. 도와줄 것이다. 목적은 목적격. 보호를 썼네요. 자. help dn은 여기서는 to 생략할 수 있겠죠. 준사역 동사. 이해하는 것을. 너를. 자. global picture는 전 세계적인 그림을. 자. 그래서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한번 기상학과 경제학 둘 다.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라는 그림이 딱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까 전에 주관식 문제에서. 맨 위에 to. 나왔을 때 to가 뭐야. 기상학이랑 경제학. 두 개가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학과 경제학.